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 입니다 오늘 또 새아침 다육의 다육이 창들을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창세트 어저께 지난 영상에는 1세트를 보여 드렸구요 1탄 그 다음에 이번에는 창 2탄 보여드리겠습니다 10개 11탄부터 20탄까지 2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1번 세트부터 20번 세트까지 10세트를 또 오늘 보여드릴게요 2탄이에요 창 2탄 오늘은 이게 이제 11번이 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와인 피치 골드라벨 철학 핑크마리아 마리아 금부지 합쳐가지고 4만 5천원 4개 택배비 무료구요 예 너무 예뻐요 그 다음에 적토마 요나스쿨 레드 왁스 레드 왁스 복덩이 복덩이구요 그 다음에 적토마 이렇게 해서 이것도 4개 4개 세트 4개 4만 5천원 이구요 그리고 10 12번 세트입니다 예 요거 12번 세트 예 예 그 다음에 요거는 13번 세트 마리아 금부지 또 들어가 있구요 플로리 디티 들어가 있고 마제스타 와인 피치 이렇게 가지고 또 13번 세트 4만 5천원 이구요 그 다음에 14번 세트 14번 세트 젤리 카시오 그리고 레이블리 문쿠 입니다 문쿠 문쿠 구요 요거는 창금무지 입니다 창금무지 이렇게 해서 어 4개 세트에요 14번 세트 구요 요것도 4만 5천원 입니다 젤리 카시오 젤리 카시오가 참 멋진 것 같죠 레이블리 예 요거는 문쿠 문쿠 창금무지 그 다음에 레드 왁스 티엠티엠이구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골드 라벨 철하 이거는 복덩이 이렇게 해서 요것도 15번 세트 45,000원 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마왕 로제스타 로즈팜 그 다음에 호주핑크 이렇게 해서 요거는 16번 세트 4만 5천원 이고요 이거는 진리언금 17번 세트 진리언금 그 다음에 아라베스크 이거는 마리아 금무지 오렌지 에보니 이렇게 해서 이거는 17번 세트입니다 그 다음에 레드와인 골드 라벨 철학 그 다음에 하이트 에보니 그 다음에 오렌지 마리아 이렇게 해서 이것도 18번 세트고요 그 다음에 19번 세트 이거는 호주 핑크 이거는 TM 블랙 다이아 이거는 링고스타 철학 이렇게 해서 이것도 19번 세트입니다 45,000원이고요 트로이, 복덩이, 레드왁스, 마리아금 무지 세트 20번이고요 20번 이렇게 해서 오늘도 창 세트 10개의 세트를 이렇게 20번부터 20번 이거는 19번 18번 세트, 17번 세트, 16번 세트 그 다음에 15번 세트 14번 세트, 13번 세트 그 다음에 12번 세트, 11번 세트 이렇게 해서 창 2탄 준비를 했고요 이거는 세트당 4만 5천원 택배비는 무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이렇게 예쁜 창들을 준비하면서 새아침 다육에 예쁜 창들 많은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새아침 다육에 예쁜 다육이들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많은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